원스! 트와이스가 초대한 원스 할로윈에 와준 모든 원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원스 여러분들께 다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?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사실 방금 트와이스라고 인사드렸지만 너무 웃지 말아요 웃으세요 오늘 트와이스는 하루종일 마법에 걸려서 트와이스는 트와이스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늘 트와이스 실물 처음 보시는 분 아 이거 맞네 맞네 트와이스는 사실 이렇게 안생겼어요 아 알죠? 먼저 미리 상부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밤에 또 예쁜 트와이스가 나가니까 그건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멤버들 모두가 본질을 너무 잘 어울리는 걸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무대하면서 정윤이랑 눈이 봐주시니까 미치는데 몇 명 웃고 네 그렇지 오케이 화면에서 잘해 아니 진짜 진짜 그 와 정윤언니 나올 때 그 환상이 정말 놀랬어요 아니 아까 환상이가 놀란거에요 아니 피부과 그거 할 때 있잖아요 한번 정윤이가 이렇게 침대고 미나가 있고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윤이가 일어나서 미치겠는 거죠 아니 저 이렇게 보니까 정윤이 형을 보니 추는 거 봐요 하얗게 질렸어요 수아야? 지윤씨 괜찮아요? 지윤씨는 하얗게 질렸는데 괜찮아요? 그건 저는 내BM이 상믄씨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캐릭터인지 그러니까요 제이키 그러면 우리 모모씨부터 한번 쭉 자기 캐릭터와 어떤 마법에 걸렸는지 어 저는 크루엘라 모모에요 깜복 끝날가요? 네 눈썹을 어.. 2배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앞머리가 없어졌어요 네 앞머리 없어요 까무모예요 까무모 까모예요 예쁘다 내가 볼 수도 있는 까모예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원스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네.. 저는 오늘 토끼가 아니라 고양이입니다 토끼는 이제 없어요 앞니 이제 없어요 있는데요 앞니는 앞니는 없는데 앞니는 없는데 아파요 오늘은 아파요 오늘은 캣 우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 여왕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선아입니다 이제 이 하트 여왕을 할 때 처음에는 제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해서 아 뭐한지 하트만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사실을 자세히 보니까 어머머한 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끝까지 고민을 하고 이제 하트 입술을 그려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맨날 이런 화장 해주면 안 돼요? 괜찮겠어요 원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뭔가 이름도 찰떡이에요 하트 여왕 하트 여왕 계속 좋아해서 하트 여왕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 샵에서 산하 언니를 만났는데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서 샵에서 이렇게 방어하고 있었어요 방어하고 있었어요 네 됐습니다 샵에서 emerge 최연시 네 저는 오늘 조커로 변신한 세영입니다 잘생겼다 이거 후배끼도 제가 그렸어요 진짜 잘 그린다 игры 목에 있는 것도 제가 그렸어요 우와!!!! 멋있어요 하하 귀엽게 웃으면 어떡해 잘생겼다!!! 원스 여러분들 끝나나요? 네 원스 여러분들 오늘도 보시다시피 MC를 맡은 인디언 지효입니다 잘 먹어요 그런데 지효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진짜 사실 저희가 팬미팅 계획을 여름 정도 때부터 회의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멤버들 다 할로윈 분장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심각하게 좀 까무잡잡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? 누가 지효 마데카스가 따둬라 네 그러면 세안 다현씨 이거 잠시만 여러분 다현씨 소개하지 말아봐요 여러분 원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? 네 네 와 진짜 멋있게 스타일링 스타일링 앤 아벨 베일베 개혁 다현씨 보는 거 웃었어 준비했어 다나벨 다나벨 준비했죠 다나벨 다현입니다 다나벨 그거 무서워 다현이 지금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안 뜨고 있는 거예요? 저 그냥 보통으로 떠고 있어요 왜?? 아 진짜 눈썹이 제가 여길 거거든요 원래?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 약간 하얗지 않고 까무잡잡한 다연이는 또 오늘밖에 못 보실 거예요 저, 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오늘 다나벨 오늘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스웩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하나 둘 셋! 스웩 오늘 사실 원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고 온 건데 인형 같아요. 인형 같아요. 진짜 인형 같아요. 오늘 앞머리도 만들고 이렇게 입어요. 피부톤도 건강해 보이고 조금 타보이죠? 네 고마워요. 다음 소개해 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민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 민아 언니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. 얼굴에 하고 싶은 말도 들어요. 자세히 보니까 오늘 곧 타백한다고 써있는데? 아 맞아요 맞아요. SOS 많이 사랑해달라고 적혀있어요. 아니 근데 민아씨 아까 등장할 때 진짜 멋있지 않았어? 진짜 환경해달라고 했어. 너무 멋있어. 한 번 더 해줘요. 뭔가 뭐 해야 되지? 하다가 진짜 몸 말았어. 너무 무서워. 네. 최대한 무섭게 해봤습니다. 와우 좋아요 정연이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아! 나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정연 정연이가 카오나 씨 할 줄 알았던 사람 손들어 봐요 아니 이거 약간 의상은 없네? 별로 없네요 에? 아니 근데 정연이 이 분장을 해서 느끼지만 진짜 또 세상 얼굴이 너무 작지 않아요? 비굴이 장난 아니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저 소개 한 번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우나 씨 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정말 많이 오셨네 우리 원즈 나는 솔직히 너무 걱정했어요 이렇게 큰 연세대 노천 극장에서 팬분들이 많이 오실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와서 진짜 감동했고요 오늘 더 재밌게 팬미팅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안녕하세요 팬티입니다 여러분 저 뭔지 아세요? 오! 아시지? 오! 아시지? 아 나시네 아시네 아시네니까? 유련 신부입니다 아! 아! 아 저는 사실 아바타 할까 그런 생각도 아! 아! 파란 쪽이네요 주로 아! 아 장아지가 진짜 무서웠어 아니 근데 쯔이가 요즘 컴팩이 아웃뜨고 그런지 헬스 깨졌어 네 관리를 좀 하셨나봐요 네 제 남편이 지금이 없어서 너무 슬프고요 일단 오늘 과연은 잡탁할게요 짜잔 아 너무 귀엽네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메뉴 Katherine